충남 예산의 특산물인 쪽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자랑한다네요. 친구야 나왔어. 난 일꾼 해놔. 디디디따 왔어. 일꾼.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우 눈 매워. 어우 눈 매워. 어우 이거 어떻게. 저 잠깐 나가 있으면 안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와서 일해야지 여기에서. 네 저 뭐 하는 거예요? 까는 기우. 아 까는 기우? 와 이걸 해서 어떻게 해요? 나 이걸 거꾸로 그래가지고 농검질 딱딱 빗겨요. 농검질. 농검질이 뭐요? 요래 요래 요래는 해. 아 요래 요래는 요래. 개를 딱 앞에 올려. 가들 패고. 그렇게 하나 해서 이렇게 이렇게 쫙쫙쫙. 그렇게 물건이 값어치가 있어요. 아 이렇게 다듬어서. 어우 눈. 아 안 매워요. 첨만 그렇지. 어우. 어우 매워. 이렇게 이렇게. 후반신이 그럼 자주 하세요? 그럼요 이거 끝날 때까지 돌아가면 해놓은 게. 이집 끝나면 저 집 가고 저 집 끝나면 이집 가고. 이게 안경이야 안경이에요 저기가. 은희야 타두면. 쪽파가 쪽파가 저를 울리네요. 아. 진짜 운해. 진짜 운해. 나도 나도 눈물 나. 진짜는 그렇게 눈물 나요. 익숙이 돼야지. 눈물을 멈추고 다시 쪽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농사일 몇 번 해봤다고 손이 좀 야무져진 것 같죠?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이고 이것도 못 해 먹겠네. 너무 아파. 형님 쉬엄쉬엄해. 형 나지 말고. 또 아프시구나. 아이고 아이고. 어디야 여기. 아이고 시원해라. 으하. 해대다 다리가 아주 어려. 은희 배우스 이제 안 보이면 잘 안 보이려고 그래요. 어휴 아. 아유. ちょっと 앉아볼게요. 아이다. 어휴 아 г. 아. 아.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마음으로 왔다 가는 거 하고 그래서 그냥 들여다도 볼 겸 별 도움은 안 될지 모르지마서도 그냥 와 보는 거예요. 큰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아마.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영숙 씨에게 큰 유안이 된 마을 사람들.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는 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또 팔을 보니까 또 눈물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